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말레이시아에 핫팟이 유명한 데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. 여기 이름이 파빌리온 부키짤린의 It Yeah, It Way라는 핫팟 플레이스인데 제가 한번 여기서 먹어보고 맛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. 땡큐. 아, Can I take this one? 네, 저는 이미 담겨져 있는 걸 골랐는데 여기서 원하는 대로 골라서 여기에 원하는 거를 담을 수도 있답니다. 아, 이? 말레이시아 꼭 말레이시아 오시면 한번 들려서 먹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